어색 어엉 주완이 주완이 요즘 뭐예요? 사장님 저기요 됐어요? 지환아 지환이 얼굴 뭐야? 봐봐 봐봐 지금 우리 뭐 타고 갑니까? 지금 우리 뭐 타고 갑니까? 거기 타고 가는 줄 알니까 날씨는 별로지만 문 열어봐 자 문 열고 들어가자 여기 어디죠? 지환이도 들어가자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여기 거실이죠 침대 조영아 침대 두 개죠 여기 봐 욕조 진짜 커 여기 식탁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요 커피포트 커피 커피도 먹을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인덕샷 방에서 들어가면 소환아 이 방은 뭐죠? 이 방은 뭐죠? 여기 또 침대가 있어요 여기 다른 화장실인데 또 욕조가 있어 뭐야 우리 마당이야 얘들아 여기도 있어 여기 뭐야 내 채 우리 마당이야 마당 우리 마당이야 마당 여기가 우리 집이라니 이틀동안 우리 집이야 여기 방금 우리 머리를 둘렀지 방금 우린 머리를 둘렀지 여기도 한 건지 굉장히 많이 우린 사람이 없어요? 아무도 없어요? 어, 저거는 뭐지? 어, 저거는 뭐지? 주영아 주마자 혜일이 와 가자 우리 좀 갖고 와 얘들아 우리가 부지탄이 전세냈다 아빠, 우리 곱창이 좋아? 곱창이 좋아 식당 응, 밥 주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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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게트 진짜 잘 먹어 너는 이런 거 안 먹어 엄마야 시간도 달라질 때 안 달라질까? 오우 스파게트 이거 다 먹었네 좀 짜긴 한데 맛있다 야! 아니 왜 저기 물 떨어지는데?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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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야, 알아봐. 이도 간장. 딸이, 아기야. 여러분이 가고 싶은 마음은, 이 geral만 집전자들에게 거꾸들이 있어. 동기별 아동의 reincarnation. 고양이 이빨, 아기야, 아기야, 노은아, 아기야.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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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왈츠! 지윤이 옷 갈아입었어요? 네 수경 주영 어때? 너무나? 목재 와면 ㅋㅋ ㅋㅋ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연아 잘했어? 재밌었어? 올라와 빠이빠이 지연아 어땠어? 너무 재밌었어? 나 안 한 거 봐 어 이름 하고서 그럼 들어가야 돼? 어 지연아 잘했어..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